지구과학원의 뉴메타 함석진 안녕하세요 지구과학원의 뉴메타 함석진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르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오늘 제가 가르쳤던 제자분 인터뷰를 좀 해서 여러분들에게 만점을 맞으려면은 지구과학원에서 만점을 맞으려면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존댓말을 해야 되는데 좀 분위기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좀 편하게 할게요 그래서 약간 중간중간 반말이 나오더라도 여러분 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반말하는 게 아니고 이 친구한테 제 제자였기 때문에 또 갑자기 존댓말하기가 뭐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4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면서 함석진 선생님의 현장 단과를 수강했던 김민규입니다 저는 2024학년도 수능에서 지구과학원 50점을 받았고 정시로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제가 학생들한테 제일 궁금한 게 저한테 오기 전에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었죠? 지구과학원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사실 지구과학원 개념 강의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재종을 다니면서 선생님의 현장 단과를 수강을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내신으로도 지원을 선택하지 않았고 그래서 정말 노베이스 상태로 선생님의 수업을 바로 듣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참고로 저도 이 얘기는 처음 듣는 겁니다 저도 이 얘기는 처음 듣는 거고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 친구에게 질문지만 주세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연질한 거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도 지금 다 처음 듣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한테 들어올 때는 그 노베이스 상태로 들어왔는데 몇 월부터 수업을 들었더라? 저 바로 아마 12월이나 1월? 아 12월 우리 개강할 때부터 처음부터 들었었지? 네 더 시크릿부터 들었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더 시크릿 강자가 우리 일주일에 3.5시간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숙제를 내고 그러면 숙제하는 데는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렸어요? 더 시크릿 수업할 때는? 더 시크릿 수업할 때 숙제가 기출로 나왔잖아요 그거는 많아도 한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시기에 공부를 할 때는 개념 수업을 듣는 거 그리고 거기에 숙제를 하는 거 거기에 더해서 그냥 복습을 그냥 가볍게 하는 정도로 뭐 한 2시간 정도? 그 정도로만 일주일에 지구과학원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내 수업을 듣는 3.5시간 플러스 추가로 어느 정도를 지구과학에 할애를 한 거지? 뭐 한 많아도 3시간 정도? 일주일에 한 6시간 총 다 합치면 6시간? 7시간 정도를 지구과학에 할애를 해가지고 6평 전까지 더 시크릿 강좌랑 엔해독 강좌를 들어서 준비를 했고 6평을 몇 점을 만났더라? 6평은 제 기억에 43점인가 그랬던 것 같고 3등급이었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6평이 좀 쉽게 나와가지고 등급이 조금 아쉽게 나왔었네 그럼 6평부터 9평까지는 공부를 어떻게 했지? 6평 전까지는 사실 개념과 기출을 완벽히 하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처음이었다 보니까 천체 단원의 개념과 기출이 좀 부족한 상태로 응시를 해서 그런 점수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9평을 준비하면서 개념을 일단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고 최우선은 저의 약점이었던 천체 단원을 잡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의 모의고사 수업을 병행을 하면서 1단원 고체 지구나 아니면 대기와 해양 단원의 약점들도 하나씩 찾아 나가고 보완하는 거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념과 기출에서 한 바퀴 일단 돌리는 거에서 문제가 없을 정도로 공부를 했고 또 꾸준히 선생님 수업을 따라갔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장 수업은 인강과 다르게 매주 그냥 강제로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량이 월등히 많지 않더라도 꾸준히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제가 조금 더 다른 학생들보다 강점을 가질 수도 있었고 그래서 9평에서 50점을 받았어요 잘 받았네 그런데 갑자기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해진 건데 6평 볼 때 약간 천문 우주 부분이 살짝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던 거네 네 그런데 공부 시간을 혹시 그러면 6평 전에 우주가 조금 부족한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지구가 공부 시간을 늘렸는지 아니면 다른 과목도 할 게 많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게 6평을 본 건지 궁금하네 6평을 사실은 보기 전에 우주가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건 아니고 6평을 보고 나서 보고 나서 알았구나 네 내가 이 개념을 모르고 있구나 아 맞아 여기까지 공부를 안 했구나 라는 거를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9평 50점 많았으면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잘 6평에서 9평 사이에 6월에서 9월 사이에는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한 거지? 음 그때는 아무래도 개념 자체를 다시 봐야 되다 보니까 어 수업을 듣는 것 이외에 개념 강의를 듣는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했어요 뭐 일주일에 많으면 뭐 한 세네 시간 정도 혹은 뭐 집중적으로 할 땐 더 많이 했을 때도 있는 것 같고 6평 끝나고 나서 바로 부족했던 우주 개념을 일단 채웠고 그리고 매주 선생님 수업을 따라가면서 다른 약점이 뭐가 있는지 개념들을 훑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보완하는 공부를 추가적으로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9평에 만점을 받고 나서 수능 때까지는 공부를 어떻게 했어요? 9평 만점 받고 나서 수능 때까지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9평 만점을 받고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안심이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과목이 조금 더 부족한데 지구과학은 50점이 나왔으니까 그래도 다른 과목의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해이해졌던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수업도 몇 주 안 듣기도 했었고요 그랬었는데 이대로 가다가 수능이 끝나고 후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수능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어떻게 1년을 보냈는지를 성적으로 보여주는 시험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지구과학을 수능 전까지는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한 9월 10월 정도에 다시 지구과학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개념을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 이상 돌리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했고 그리고 선생님 수업을 잘 따라가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이게 지구과학이 다른 과목보다는 어느 정도 암기의 요소가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학습 공백이 있어도 쉽게 까먹게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직전까지 지구과학을 한 바퀴를 다시 개념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거기에 제일 주안점을 뒀고 그때 선생님 파이널 커리큘럼에서 다지선다라든지 아니면 마지막 수업 때 했던 총정리 그런 수업들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수능 당일에 지구과학원 시험을 보기 직전의 상태가 어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보통 학생들이 제가 보면 지구과학 시험은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시험 때문에 멘탈이 나가거나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실제로 지구과학원을 만점 맞을 수 있는 학생도 한두 문제 정도 컨디션이나 이런 멘탈 때문에 좀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만점을 일단 맞았으니까 어떤 상태였는지가 궁금해서 저는 일단 지구과학원이라는 과목 자체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4교시 탐구 영역의 제2선택 과목으로 응시하게 되는 과목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저도 그랬고 저는 제1선택 과목이 끝나고 제2선택 과목이 시작하기 전에 2분 동안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제1선택 과목이나 앞에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한 생각을 하면 선생님 말씀대로 컨디션이나 멘탈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2분 동안 머릿속을 비우는 데만 집중을 했어요 시험지를 본다거나 하는 것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냥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상태로 지구과학원 시험을 딱 시작을 해서 그때는 문제에만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앞에 물리나 화학을 봤는데 그거를 머릿속으로 풀거나 아니면 고민을 하다가 지구과학을 망쳤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1선택 과목 시간이 끝나고 남는 2분 동안의 시간을 얼마나 머리를 깨끗하게 비우는 데에 마음을 깨끗하게 잘 먹는 데에 사용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험 30분은 어떻게 흘러갔어? 예를 들어 쭉 다 풀었더니 일단 몇 분이 남았는데 검토를 했다던가 이런 거 일단 저는 1번부터 20번까지를 제일 먼저 한 번을 풀 때 가장 완벽하게 풀자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저의 첫 번째 목표였는데 그러고 나서 정확한 시간이 기억나진 않지만 아주 여유 있는 시간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다 검토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시간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한 10분 정도 남았던 것 같은데 10분 정도 남았다는 거지? 그래도? 10분이 그래도 많이 남긴 많이 남은 건데 20번까지 다 풀었어? 다 풀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고 나서 검토를 일단 했는데 다 검토를 할 수가 없으니까 실수하기 쉬운 선지들 위주로 검토를 했어요 제가 시험 직전에 6평, 9평 수능 기출 통모의고사를 뽑아서 푸는 것을 연습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이미 풀어봤던 문제들임에도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A보다 B가 더 크다 뭐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가 자주 하게 되는 실수 하기 쉬운 선지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위주로 검토를 했고 그렇게 했을 때 시간이 거의 다 끝났고 앞에 제 1선택 과목을 제가 물리를 선택했는데 물리학과 지구과학을 그 가치점표를 둘 다 그 시간에 남는 시간에 작성을 했고 그리고 거의 딱 30분이 끝났던 것 같아요 검토 10분 동안 할 때 혹시 실수한 게 있었어? 없었어요 다행히 실수한 건 없었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처음 풀 때 완벽하게 풀자라는 게 어느 정도 잘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만약에 시간이 부족해서 19번, 20번을 못 풀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려운 시험일 테니까 끝까지 자기가 얼마나 풀었는지에 상관없이 그냥 차분하게 계속 한 문제 한 문제 완벽하게 풀어나가는 방법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수능장에서는 지구과학원이 아까 말했듯이 암기가 좀 필요한 과목이잖아 네 근데 문제가 좀 지구과학원에 지협적인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 지협적인 것들은 일단 말을 듣고 얘기하죠 지협적인 것들은 일단 지구과학원에 암기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암기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처음에 선생님께서 더 시크릿 개념 강의에서 설명을 해 주실 때 대부분의 현상을 과학적 원리를 어느 정도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고 그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남아서 굳이 암기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낀 적이 없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지질시대라든지 필수적으로 암기가 필요하고 이해가 불가능한 영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선생님께서 암기 팁들을 잘 알려 주셔서 저는 그냥 그 부분만 숙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크게 문제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가 알려준 것들도 있지만 학생들이 항상 불안한 게 혹시 이런 것도 나오면 어떡해요?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안 했어? 그런 거는 사실 기출에 만약에 없었던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거지 네 혹시 이번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지업적인 요소 같은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엔제나 모의고사를 통해서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엔제나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뭐 지업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푸는 논리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기출에 없는 부분이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그냥 그때그때 수업을 열심히 들었고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능에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다 시험 보고 나서 돌이켜 봤을 때 어떤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일단 뭐 이렇게 얘기하죠 개념이 있고 기출이 있고 그 다음에 엔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설 모의고사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이미 만점을 맞았으니까 사실은 더 공부할 필요는 당연히 없는 거였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시간을 너무 들였다거나 음 그리고 뭐 그런 건 없겠지만 이런 거는 시간을 더 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덜 들였다거나 뭐 이런 게 혹시 있을까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첫째도 둘째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개념이 부족하면 엔제를 푸는 것도 의미가 없고 기출을 푸는 것도 의미가 없고 실모를 푸는 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문제를 풀면서 개념에 익숙해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개념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그 모든 게 그 모든 공부 시간이 의미가 있어지고 더 효율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음 물론 이제 남들이 이 시기에 하는 공부를 따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 중요는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자신이 어느 정도로 개념을 숙지하고 있는가를 항상 주안점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뭐 기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개념과 병행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개념이라는 게 단순히 선생님이 수업에서 알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 선생님이 더 시크릿에서 알려주시는 선지 같은 것들 그리고 그게 다 기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기출에서 어떻게 이 개념을 물어보는지까지도 그 개념이라는 영역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그것까지도 처음 개념을 배울 때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구과학원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또 그것을 반복해서 훈련을 하면서 얼마나 빠르게 머릿속에서 바로 이 개념이 튀어나올 수 있는지 그거를 훈련하는 게 아마 1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출은 일단 개 공부를 병행하면서 어 당연히 1회독은 모두가 해야 되고 또 내가 개념에서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 부분에서 기출을 따로 단원별로 뽑아서 풀었고요 그리고 어 수능 직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평, 9평 수능을 통으로 프린트를 해서 그거를 그냥 풀었어요 굳이 다 풀려고도 노력하지 않았고 그냥 시간 되는 대로 한두 번씩 풀어봤는데 그냥 내가 어디서 실수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조금 까먹었는지 그런 거를 조금 상기하는 차원에서 기출이 마지막까지 도움을 줬던 것 같고 엔제나 실무 같은 경우는 제가 막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하는 게 필요는 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출 안에서만 수능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뭐 신유형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조금씩은 수능에서도 등장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엔제나 실모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시중에 모든 엔제나 실모를 푸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저는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선생님 수업을 따라가면서 어느 정도 개념을 숙지한 상태에서 그냥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엔제를 그때그때 열심히 풀고 그때그때 수업을 열심히 듣고 실모도 그냥 그때그때 수업에 참석해서 풀고 열심히 수업을 듣고 그냥 그 정도로만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불안하진 않았어? 예를 들어 유명한 사설 모의고사들이 있잖아 네 뭐 무슨 땡땡 동네에 누구들은 뭐 이런 것도 푼다는데 나는 그걸 못 풀었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안 했어? 네 저는 사실 조금 확신이 있었던 게 어 수능은 어쨌든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엔제나 실모 같은 걸로 그거를 열심히 해서 50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 뭐 여러가지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꼭 어 모의고사를 빨리 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푸는 게 빨리 푸는 데에 도움을 주진 않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음 선생님 모의고사를 풀 때는 시간이 많이 거의 남는 편은 아니었고 수능장에서는 좀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 더 시크릿에서 선지별로 이렇게 연습을 하잖아요 음 거기서 개념과 선지를 바로 바로 매칭을 해서 빠르게 생각을 하는 훈련을 했던 게 음 수능장에서도 바로 이 어 자료를 보고 선지를 보고 이 개념을 떠올리고 바로 문제를 풀고 그 과정을 빠르게 하는 데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음 거기서 이제 30분이라는 어 모의고사 혹은 수능 응시 시간을 관리하는 데에 조금 우위를 점했다고 생각을 하지 제가 많은 실모 경험을 통해서 30분을 잘 관리하는 능력을 얻었다 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불안감 같은 것들을 느끼지 않았던 게 사설 엔제나 실모는 평가원의 퀄리티를 절대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항상 교육청 그리고 수능 기출을 우선 아 교육청이 아니라 평가원 수능 기출을 우선으로 해서 공부를 했고 네 그래서 사설 문제 사설 모의고사들을 안 풀었을 때 불안감을 크게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되게 맞는 거긴 한데 내가 학생들에게 사실은 6급형 수능을 이렇게 줄 때 초반에는 되게 자신감 있게 주지만 나중에 10월쯤 되면 내가 주기가 되게 애매한 게 애들 이거 다 외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내가 하고 있거든 그래서 애들한테 이걸 주면 애들이 이거 다 아는 건데 이걸 왜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나한테 있거든 근데 이렇게 6급형도 다 맞았고 수능도 다 맞았는데도 6급형 수능을 지난 걸 풀어봤을 때 도움이 많이 됐어? 네 틀린 게 실제로 있었고 실수도 당연히 있었고 제가 수능 직전에 평가원 모의고사를 통으로 풀었을 때는 어떤 점에 집중을 했냐면 그냥 문제의 보통 발문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냥 평가원이 주는 말 하나하나를 다 일단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억을 친구들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 2023학년도 수능에 그 해령 문제 있잖아요 해령이 존재한다 라는 그 선지가 있어서 15번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 문제 같은 경우에 발문을 읽어보면 어 다음은 어느 해양판과 대륙판의 경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발문이 주어졌던 것 같은데 거기서 두 개의 해양판이라고 언급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해령은 두 개의 판의 경계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발문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문제 풀이의 범위를 좁혀나가는 연습 그런 것들은 정말 평가원 문제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평가원이 말을 정확하게 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에는 평가원의 언어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게 평가원 모의고사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많이 외우고 있으면 당연히 답을 찾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데 답을 찾는 거에 중점이 되는 공부가 아니라 어 문제의 말 하나하나 그리고 선지 하나하나가 뭘 묻고 있는지 그런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문제에 접근하는 게 그 마지막 시기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 있을 때 그게 초반에는 잘 안되지 네 초반에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사실 그게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사실은 나중에 보이는 거지 네 그래서 마지막 시기에 그런 공부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6,9평 수능을 혹시 몇 번을 푼 거예요? 1년 동안에? 음 제가 그거를 세지는 않았는데 세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일단 처음에 개념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께서 숙제로 내주시는 기출 문제들을 한 번은 풀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능 직전에 한 번을 거의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기본으로 2회독 정도만 했고 그 사이에 중간중간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뭐 취약 단원별로 조금씩 했는데 그렇게 막 4회도 5회도까지 하지는 않았어요 네 아니 근데 사실은 내가 6평 전에 이전에 6평들의 문제를 변형해서 줬었거든 네 그것도 사실은 들어갔을 거고 9평 전에도 또 9평 문제 변형해서 줬었고 그런 것들도 아마 들어가긴 했을 거야 네 변형 문제까지 생각한다면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봤을 것 같긴 해요 네 번 더 몇 번 정도? 네 근데 기출 전체적으로 돌린 건 몇 번을 돌린 거지? 그냥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만 딱 돌린 거는 두 번 정도? 두 번 정도? 네 기출 두 번 정도 돌리고 시험지로 6급형 수능을 한 두세 번 정도 돌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네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기 보다는 한 번 할 때 꼼꼼히 제대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난 1회독 2회독을 할 거야 거기에 집착을 해서 약간 시간 때우기 혹은 그냥 횟수 채우기 식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의미 없는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마지막 지구과학 1의 마지막 단원이 우주의 미래 단원인데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완벽한 이해가 약간 어려운 단원이잖아 뭔가 배우고 난 다음에 약간 쓰읍 쓰읍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이게 대충 내가 물론 가르쳤지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이해가 안 돼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어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고 질문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근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특히 10월까지도 약간 수능 직전까지도 혹시 남아있지 않았어? 음 그거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이 없었어? 일단 지구과학 1이라는 과목 자체가 사실은 모든 현상의 원리를 파고드는 과목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냥 과학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잘 이해하느냐 그게 지구과학의 주된 평가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저는 일단 거기에 먼저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선생님께서 알려주는 범위 안에서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것보다 더 깊게 막 파고들려고 생각은 안 했고 그냥 선생님께서 여기까지 알려주시면 거기까지만 그냥 흡수를 했고 그게 당연히 문제를 푸는 데에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게 물론 새로운 어떤 형태의 자료가 주어졌을 때 조금 더 그 자료를 잘 이해하려면 그 과학적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당연히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수능 지구과학 1에서 가르쳐 주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그 과학적 원리를 100% 학자들도 다 이해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그게 학생들도 그거를 100% 이해하는 게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거를 출제 요소로 평가원이 낼 리가 없다 그렇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 불안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주변에서 지구과학원 공부를 학생들이 하잖아 네 근데 왜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학생은 제처 두고라도 근데 사실 지금 나도 이번에 알았는데 일주일에 결과적으로 1년 동안 주 6시간 정도를 주로 한 거네 네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주 6시간 정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지구과학은 네 조금 더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념 강의 같은 경우는 틈틈이 조금 봤고 그리고 수능 직전에도 개념 강의를 조금 돌려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 평균적으로 일단 시즌1부터 막 아주 달려서 열심히 하진 않았고 아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주 6시간 정도를 했어도 하반기에는 좀 더 했다 네 하반기에 특히 수능 직전에 조금 열심히 지구과학원을 특히 했던 것 같아요 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특이하네 왜냐하면 구경수도 해야 되잖아 아 구경수도 해야 되는 게 맞죠 아 근데 일단 구경수나 제가 선택했던 물리 같은 경우는 음 어느 정도 네 머릿속에 체어가 되면 음 이게 기억보다는 아 내 어떤 그 능력이랄까요 아 그걸로 풀리는 면이 있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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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과학은 기억이 네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수능 직전에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것도 맞지 네 어 말해봐 지구과학을 계속 잘하다가 수능 직전에 아 그래도 나는 지구과학은 구평을 잘 봤으니까 혹은 사설 성격이 잘 나오니까 다른 과목을 더 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 조금 지구과학에서 한두 개 실수가 있거나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생기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네 보통 학생들은 지구과학이 쉬워서 네 어려운 구경수를 수능 직전에 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구과학을 오히려 덜하고 근데 되게 생각을 잘했네 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할게 예를 들어 지구과학을 어차피 지구과학을 암기고 말한대로 수능 직전에 많이 하는게 필요하면은 네 시작을 6월부터 한다거나 음 그럼 어떨 것 같아? 근데 일단 제가 올해 처음 지구과학을 공부한 거잖아요 그렇지 노 베이스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일단 제가 뭐 한 3, 4월 정도에 개념을 1회독을 했을 때랑 음 그냥 선생님 N제나 실무수업을 따라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만 공부를 했을 때 상태를 비교를 한다면 음 어 한 번 공부를 했을 때랑 두세 번 공부를 했을 때 아무리 두세 번째 공부를 가볍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숙련도나 이해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저는 느꼈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6평부터 공부를 한다면 어 그래도 수능 뭐 2등급이나 3등급 정도까지 올라오는 데는 아무런 사실 지장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안정적인 1등급 50점을 맞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어 겨울부터 한 번 돌리고 그리고 꾸준히 약간씩이라도 공부를 해야 음 그게 조금 더 나의 뇌가 그 지구과학 개념에 익숙해지고 조금 더 그 문제를 봤을 때 속도를 빨리 내서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때 진짜 지구과학 1을 안정적으로 잘 볼 수 있는 실력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어 반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어 복습을 하면서 반복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6월부터 6평 끝나고 이제 지구과학 1으로 바꾸는 친구들도 꽤 있잖아요 음 근데 그런 경우에 사실은 지구과학 1에만 몰빵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친구라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영수나 국영수나 다른 탐구 과목이 조금 흔들리는 친구라면 그 부분에도 시간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6월부터 수능까지 어 거의 개념을 1회독하기도 넉넉한 시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개념을 1회독하고 거기서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게 어렵다면 안정적인 실력을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네 그리고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공부를 그래도 주 6시간 어떤 친구가 한다고 치고 네 그 다음에 시작도 한 1월달에 일찍 시작을 했어 네 그런데 1등급이 만약에 수능에서 1등급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보통은 학생들이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공부를 할 때 그 공부하는 그 내용 자체나 그거에 어떤 어 문제 푸는 것 자체에 집중을 하기보다도 이거를 몇 시까지 해야 된다 오늘 얼만큼 해야 된다 그거에 집중해서 하다가 조금 본질에서 벗어난 시간 채우기식 공부를 하게 되는 학생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공부를 이만큼 했는데도 실력이 안 따라와 주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조금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어 공부 방향 자체가 조금 안 맞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능이랑 안 맞는 예를 들어서 굳이 수능에서 여기까지 이해하라고 요구를 하지 않는데 너무 지나치게 깊이 파고 들어가는 공부를 해서 수능 문제풀이에 조금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할애를 한다던가 물론 그 부분이 자기가 공부를 하는데 열정을 불태워 주고 또 재미를 느끼게 해 준다면 그거를 하는 게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너무 거기에만 빠지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수능장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방향으로까지 이어가는 공부를 방향성을 잘 잡고 하면 괜찮은데 음 결국은 자기가 수능까지 수능을 잘 보기 위한 공부를 하는 그 방향성을 조금 잃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 조금 그런 식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공부를 한 과정에서도 처음부터 열심히 한다고 꼭 끝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중간에 뭐 공부에 대한 열정이 떨어져서 공부를 많이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6편 끝나고 아니면 뭐 9편 끝나고 지구과학 성적을 너무 잘 받아서 조금 마음이 풀어져서 공부를 너무 안 했더니 많이 까먹거나 혹은 실수가 많이 생겨서 혹은 시간이 부족해서 수능을 잘 못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수능이라는 게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냥 매주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공부를 해나가는 게 1년 동안의 어떤 마라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시험이 수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능은 과목이 많으니까 사실 지구과학 하나만 본다면 뭐 한 달 안 해도 그것만 열심히 해서 담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어 수학이 일단 정말 쉽지가 않고 영어나 다른 탐구 과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수시라든지 논술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능까지 모든 과목을 컨디션을 잘 유지하면서 공부를 하려면 꾸준히 하는 게 수능에 가장 최적화된 공부 방법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처음 지구과학 1을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한테 배웠잖아요 그리고 50점을 받았는데 저는 사실 처음 배울 때부터 선생님을 만난 게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진짜로 진심해서 하는 말인데 저는 사실 오늘 하는 얘기 아무것도 시킨 게 없어요 질문지만 줬을 뿐인데 너무 사실 오늘 좋은 말을 많이 해줘가지고 좀 감동이면서 약간 아무튼 걱정이 오해 살까 봐 걱정은 있는데 그래요 네 저는 선생님 특히 개념 강의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처음부터 잘 지구과학 1을 사실은 숙지를 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선생님께서 올해 메가스터디에 런칭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된다고 해서 너무 사실은 좋았어요 그래서 더 많은 친구들이 특히나 지구과학 1을 처음 하는 친구들이라면 선생님 수업이 그렇게 볼륨이 크지도 않으면서 이해할 부분은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하는 데에 도움을 많이 준다고 생각해서 선생님 수업을 한 번씩 좀 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많이 감사한 마음에서 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악착같이 열심히 열정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저는 항상 저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또 내가 이 공부를 즐기면서 하는 데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1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악착같이 버티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1년 동안 그렇게 할 자신도 없었고 사실은 하루도 한 시간도 그렇게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을 때 사실은 공부를 했고 제가 재밌는 만큼 공부를 했고 최대한 제가 하는 공부를 공부를 사랑하려고 즐기려고 어떻게 보면 조금 저 자신을 가스라이징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최면을 걸었네 네 살짝 그래서 공부가 공부 자체를 최대한 재밌게 느끼려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공부가 실제로 엄청 막 너무 즐거워 이런 건 좀 아니잖아 네 근데 즐기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지 네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한 게 아니라 공부를 즐기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공부를 즐긴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공부를 한다는 게 나 자신을 위한 거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죠 이것 자체가 나 자신을 위한 거니까 그래서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내가 이걸 열심히 해서 빨리 1회독을 끝내겠어 라는 마음가짐보다도 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조금 더 나를 사랑하면서 할 수 있을까 를 찾아가면서 겨울 시기를 잘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겨울 시기를 혹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게 봄 시기든 여름 시기든 그거를 한 번 잘 마음가짐을 잘 잡아놓으면 그 이후에 남은 시간에 공부하는 거는 저는 크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친구들이랑 논다거나 뭐 연애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내가 힐링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덕질이라든지 영화보기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면서 또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실패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자신 있게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너무 많은 친구들이 힘들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만 봐도 정말 다시는 수능 공부를 하고 싶지 않다 정말 지긋지긋하다라는 생각에 들게 버티면서 너무 힘들게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1년이란 시간이 우리한테 너무 소중한 시간이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순간순간을 다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하나하나의 순간순간을 저 자신이 행복하는 데에만 쓰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공부 자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데에 사용이 되기를 바라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1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